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스피커 상황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뒤에 계신 성도님이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참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시던 한 집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들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우쾌자로서 굉장히 슬픕니다. 굉장히 슬픈데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돌 캐지 말고 금 캐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돌 캐지 말고 금 캐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위기와 기회 사유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분이 사생화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홉 살 때부터 친척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열네 살에 자신도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20대 때까지 한렘가에서 매춘과 마약으로 그렇게 도저히 가망성 없는 인생을 살아갔는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냐면요.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세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요. 이분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시청자 수가 7천만 명이에요. 남북한을 다 합친 숫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봐요.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우리는 TV 같은 거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정말 7천만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TV 프로그램을 봐요.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책을 소개하면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돼요. 선거 기간에는 저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한 번은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자동차가 필요한 분들, 자동차가 정말 필요한 분이 있다라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276명이 사연을 보냈고 그 사람 모두를 방청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276명 가운데에 12명에게 자동차 선물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276명 가운데에 11명은 먼저 이렇게 무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276명 중에 11명 남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네, 많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작은 상자 하나씩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 안에 열쇠가 있는 사람이 12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열어봤는데 방송국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상자 안에 열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프라 인프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모두 12번째의 주인공입니다. 이러면 오프라 인프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20대까지 정말 가망성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어느 날 꿈꾸고 소망했는데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대요.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그 소망의 끝을 놓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대요. 저는 이 오프라 인프리가 보여주었던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주보다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구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는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까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요한복 모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38년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병을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무언가 꿈꾸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잖아요. 소망의 끈을 붙잡기에는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뭘 물으는 거예요? 너 38년 됐는데 아직도 낳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냐? 낳고 싶은 갈망이 있어? 이거 물으신 거예요. 11개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랍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세상을 호령하는 자리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이 나만에게 아픔이 있어요. 한센병입니다. 나만이 한센병 환자예요. 여러 가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걸 했지만 고칠 수가 없죠. 불치병이니까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빛나는 갑옷으로 자기의 문드러진 살, 냄새나는 이 살을 그냥 감추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끌려온 히브리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린 여종이 하는 말이잖아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니까짓게 뭘 하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낫고 싶어서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났고 그 갈망이, 그 소망이 결국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우사 3장 17자를 보세요. 여우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금방까지 요단강이 있었는데 강물이 흘러넘쳤는데 아니 아무리 두고 세워서 막았다 할지 않죠. 어떻게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요? 될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치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에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있는 이 요단강도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갈망,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소망과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와 기회 사이에 깎일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면 기회이고 한 걸음 물러서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백성에게 명령하이로 돼 너희는 레위 사람 지자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귀쯤 되기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자장들이 언약계를 매고 앞으로 나아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따라가라? 언약계를 보고 따라가라. 언약계는요. 길이가 125cm예요. 이 정도 되겠죠. 넓이가 75cm예요. 세로가 75cm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직사각형이겠죠. 그리고 재료는 십딥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는 흔하고 흔하죠. 제목으로도 쓰지 않죠. 너무 쉽게 부러지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상자를 만들고 그 괴를 만들고 그 위에 금칠을 했다 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이었죠. 그 이유는 그 안에 담겨진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란지팡이 또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계는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계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일 먼저 언약계를 따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거리를 간격을 두라고 했어요. 얼마였죠? 2천 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요.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 이래 이 거리를 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에도 성격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밥 먹을 때 3분 내에 밥 드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를 빨리 해야 되고 또 승부욕에 불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남들보다는 들에 갈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남의 두통수를 보고 가니 나의 두통수를 보고 오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하여튼 막 열심히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언약계를 앞질러 갑니다. 언약계를 앞질러 가요.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거리를 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것이 죄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앞섰어요? 자기의 욕심이 앞섰어요. 자기의 감각이 앞섰어요. 보기에 좋았거든요. 먹음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죄를 범하던다는 겁니다. 언약계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흔한 나무에요. 값어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참 초라하게 여겨요. 무시합니다. 극가씨 띠나무. 저게 무슨 능력이 있어. 저런다고 무슨 일이 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이 언약계를 앞지르고 싶은 충동에 불을 지핍니다. 너 톤 있잖아. 너 그만큼 힘 있잖아. 너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잖아. 그거 가지고 네가 더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 충동진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쫓아가는 삶이 조금은 느려 보이고 그것이 시시해 보이게 만들어요. 결국 그것을 앞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계를 멀리서 따르게 했어요. 또 하나 띈 이유가 있겠죠? 가까이 있으면 앞에 사람은 볼 수 있는데 뒤에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멀리 간격이 있어야 뒤에 사람들도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적용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주권을 그분에게 모두 양도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윗이 10편, 18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얘기하고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요새라고 얘기하고 바위라고 얘기해요 방패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윗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힘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바위래요. 반석이래요. 구원의 뿌리래요. 요새래요. 다윗이 늘 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군인이잖아요. 늘 전쟁터에서 보는 게 요새고 방패고 바위고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적의 공격이 있었는데 내가 요새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적의 손 화살을 방패로 막아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야 요새 때문에 살았어. 내가 방패가 있어서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구요. 뭐라구요? 이 방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지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가정에서 뭐 식사 준비하시면서 많은 것들 보잖아요. 냄비 보자. 냄비. 그죠? 여호와는 나의 냄비시라. 여호와는 나의 주걱이시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막 기억이 돼요? 하나님이 떠오르세요? 우리 뭐 건축하는 집사님들 하나님은 나의 포크레인이다. 얼마나 편해요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땅 팔려고 사부로 땅 팔려고 해보세요. 근데 포크레인 때문에 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붙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영성 있는 삶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도 드레핀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여러분 저녁에 지는 그 아름다운 노후를 봐도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온통 내 문제 이거 어떻게 풀까? 온통 내 욕심 온통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는 거 다 주고 싶으세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그거 주면 하나님 떠날까 봐. 그거 주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삶가라. 제발 좀 나 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있는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예국당 종두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진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풍족함 가운데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물을 주셨어요. 배고파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이렇게 인도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복 주고 싶으시대요. 복 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일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옷에 내 힘으로 산 거지. 이 방패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이 수많은 군사들 내가 다 먹이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 안에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주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계를 따르는 삶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초라해 보여요. 아카시아 나무 같아요. 저걸 가지고 뭐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다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위기와 기배사위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우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우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보세요. 성결하게 하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우와께서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래요. 거룩하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자신의 의의와 공로를 통해서 얻는 도덕적인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성품인 이 거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예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달라붙어가지고 그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세속적인 자리에서 내가 떠나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세속된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쓰였냐면 제 귀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하나님 진짜 몰라요?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죠? 뭐예요? 아담 너 왜 거기 있어? 너 지금 거기서 뭐해?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가진 연약함 가운데 하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어느 순간 그 환경에 있으면 옮게 되어 있어요. 검정색을 좋아하면 검게 됩니다. 붉은색을 좋아하면 붉게 돼요. 제가 가끔 식사를 급하게 하고 청년들 제자훈련이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요 기가 막히게 제가 뭘 먹고 왔는지 압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보면서 목사님 삼겹살 드셨네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오늘은 짜장면 드셨네요. 이러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목사보다 영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들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옷에 뱉잖아요. 그렇죠? 삼겹살 냄새가 배고 짜장면 먹은 냄새가 뱉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은요 절대로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리로 가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만한 자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죄악된 자리에 앉으시면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자리를 떠나셔야 된다고요. 베어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상도들의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겉사람만 멀쩡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 환경이 그런데 뭐. 남들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석의관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아. 예수님께 책만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를 능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회개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독사의 자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왜 임하지 않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시급하고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죄와 피 흘렀기까지 싸우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여러분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우리의 십 년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김충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루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십시오. 뭐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사실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죄. 성경은요.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래요. 10편 1편과 2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하라고요? 피해라. 죄인들의 길을 피해라. 악인들의 꾀를 피해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해라.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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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들고 나는 피 한 방울도 안 맞을 거야. 가능한가요? 어느 순간 바지가 다 젖어져 있죠. 어느 순간 흠뻑 몸에 비가 맞아 있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죄악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딜 가도 죄예요. 어딜 가도. 피했어요. 거기도 죄예요. 피했어요. 거기도 죄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피해요? 그 해답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죄의 길을 떠날 수 있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 죄를 이길 수 있어. 다시 말해서요. 자꾸 죄를 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거룩의 모습이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성품이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일화인데요.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키우던 개가 마틴 루터를 보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개가 거기로 눈을 맞추고 입으로 가면 또 입을 보고 그런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 한 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냉큼 먹더니 다시 마틴 루터를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흥얼거렸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안 지으려고 막 도망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줬다라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막 많이 하잖아요. 뭐 계좌 세미나도 하고 뭐 영상 세미나도 하고 여러분 오신 분들 알아요.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죄 지을 시간이 없어.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자꾸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말씀 전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늘을 날고 기어도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맨몸으로 요단강을 들어가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이렇게 투덜거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신앙인 줄 믿어요. 그렇기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있길 원해요. 지금 위기 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넘실돼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꼼짝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언약괴를 쫓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고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요 성결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나의 자녀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요. 제가 어제 우리들과 리더모임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할 말 없을 것 같죠?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말해요. 심판해도 아무런 할 말 없어요. 심판받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너희들 그 이유 알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했어요. 너희들 그 이유 알아? 애들이 뻥해요. 하여튼 목사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너희들이 있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꾹꾹이 지키는 너희들이 있어서 이 땅은 지금 견디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부심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 그거 아세요? 진짜 교회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뭐라 해도 이런 분명한 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언약괴를 쫓아가는 삶 성결한 삶 그렇게 애타게 외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안두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해서 정말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요배 고백인데 하나님 그래요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요단강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언약괴만 보고 성결하게 주님 따르라 했는데 요단강 밟으라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내 가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말씀 못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괴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초라해 보이고 그 삶이 아무런 것도 없어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결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대한 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울은 갇혀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찢는 기도 하늘 보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배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